잠깐만 스탑 집골이다 청소는 깨끗이 하는 편이다 근데 최근 대부분의 시간이 촬영 편집하는데 다 녹았다 오후에 일보고 들어와서 운동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저녁 늦게 복싱장까지 가면 시간이 부족한게 아니라 아예 없다 근데 니 지금 머리 쳐박고 바로 앞에만 보는거 같은데 잠깐만 한발자국 뒤로 백해봐 2021년 1월 1일 김벌로 왜 만들었는데 서른 살 먹을 때까지 우물쭈물 아무것도 못한 니가 조금씩 레벨업하는거 보여주려고 근데 지금 시간 없어서 운동조차 제대로 못하고 레벨업 조금도 못했는데 영상을 꾸역꾸역 올려 짜파게티 비빔면 레시피 니 지금 돌았나 어떻게 할래 그만할래 오늘부터 다시 한다 비겁하게 관심 없는 척 풀한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해라 그리고 무서워도 나가서 보여줘라 증명해라 증명해라 스윙스처럼 데이 80 5일뒤에 온다